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부터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가 정진상이라든가 김영을 특별 면회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든가 알리바이를 확실히 해놓으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회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은 정성호는 정진상이라든가 김영 말고도 대북송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화영도 특별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가지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정성호는 작년 12월 달에 수원구치소에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특별 면회를 했고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라든가 법인 차량 사용 제공 그리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식으로 3억 2천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달에 구속이 되었으며 그 후에도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대북송금을 한 사건 관련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뭐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서 이런 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쌍방울이 이재명을 보고 이화영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호가 이화영을 만나가지고 면회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은 특별 면회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화영에게 정성호라든가 정진상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은 이재명과의 관계를 선을 그어라라든가 뭐 알리바이를 제대로 정리를 해라라든가 아무튼 뭐 이재명과 엮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좀 단속을 해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로 이화영을 면회를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한번 본인하고 알고 있는 사이여가지고 특별 면회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해라도 하겠지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정진상 김용 이화영 세 번째인데 비슷한 논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될 정도면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연이라든가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의 안부가 궁금하다라든가 정치적인 동지이기 때문에 이들을 면회를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또 면회를 갔던 시점도 이들이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분신 같은 사람이 이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것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도 남지 않는 이런 식의 면회를 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성호는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렸지만 그동안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를 걷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장애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개인 리스크하고 당의 리스크는 불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을 할 때도 현장에 동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아무리 친명계 의원이라도 전부 다 쓰레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개념 있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정성호가 했던 행동을 보니까 이건 앞에서는 개념 있는 척하고 뒤에서는 역시나 이재명의 홍의병 역할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특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번에 제출한 이화영의 수용자 접견 기록을 보면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28일 날 구속된 날로부터 지난 10일까지 136일 동안 무려 140번이나 접견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접견이 58회였고 변호인 접견이 78회였으며 특별 면회라고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이 4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1회가 정성호하고 만남이었는데요 아무튼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하루에 1.03회 꼴로 외부인을 만났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보통 재벌집 회장님이라든가 막중앙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구치소 생활을 하기 싫어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한다든가 특별 면회를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특혜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꽤나 나왔었죠 아무튼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접견 4회가 이루어진 그 시기도 특정한 시점에 집중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성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특별 면회가 무려 한 달 동안 3차례였고 올해 1월 달에 한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 면회는 커녕 일반적인 면회조차도 그렇게 자유로운 편이 아닌데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차례나 특별 면회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특별 면회 허가 사유가 심리적 안정 도모라고 적혀져 있는데 구치소가 요양소도 아니고 빵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 도모를 위해서 특별 면회를 한 달에 3번이나 허가를 해주는 것은 본 적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특별 면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면회와 다르게 횟수라든가 시간 제한이 없고 수감자라든가 접견인을 나누는 판막도 없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하며 이들이 나누는 내용도 녹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제수자들은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 고위층에만 허용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러한 특권을 특권 폐지를 외치고 있는 그리고 민생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의 측근이 연락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내로남불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며 이거는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이 검찰 조사 받는 꼴을 보십시오 정말로 특혜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받는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것도 다 지 마음대로 하고 제시간에 출석도 안 하고 조사 받으러 가서 자기가 써놓은 진술서나 몇 장 던져준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고 체포영장도 들어오면은 방탄을 쳐가지고 전부 다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권이 아니면 뭐가 특권이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정치권이라든가 법 쪽에서는 정성우가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만나고 다닌 것은 본인들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회유 정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정성우라든가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성우 접견 사실을 검찰이 유출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울지검 수사 라인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민주당은 정성우 의원에 대한 접견 내용을 왜곡을 해가지고 언론에 흘리더니 그 핑계로 이재명에 대한 구성 영장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심사인 것을 안다면서 실소가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화 내용이 모두 다 기록이 되는데 회유라든가 증거인멸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음에도 이재명 대표를 올감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 측에서는 실패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 대화 내용이 모두 다 기록이 되지 않죠 옆에 그 동석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특이점을 기록을 하는 것이지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정성우가 일반 면회를 하지 않고 특별 면회를 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 또다시 민주당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성우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다닌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행동이 정치적 동지를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지 아니면은 회유라든가 증거인멸 등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